네, 평소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너무 힘들 때 여행을 하면 전환도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자주 다니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스케줄 때문에 많이 갈 기회가 없어요. 스케줄 나갈 때마다 비록 스케줄이지만 많이 즐기려고 기록을 하는데요. 시간이 되면 사실 많이 가고 싶어요. 중국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창욱입니다.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론즈데일이라는 브랜드 모델이 되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옷을 입어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요. 너무 편해요. 일단 너무 편해서 여행할 때나 이렇게 평상시에 입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론즈데일의 모델이 된 배우 김지원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패션 기능성 트래블 브랜드 론즈데일의 모델이 돼서 참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저희 론즈데일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저 김지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창욱입니다. 이렇게 여행 기능성 브랜드 론즈데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희 론즈데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론즈데일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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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